아니 내가 여기를 고른 이유가 이 사케들이 있다 아이가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다 공짜로 먹을 수 있어 무제한인 야 죽인다 혼자 쓰기에는 너무 과분한 방이다 야 점점 이뻐지는데 밤까지 존버한 보람이 있네 유카타 갈아입은 기념으로 축하 공연 한 사벌이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시작 오늘도 푹푹 찌는구만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마다시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오오다 가기 전에 마지막 행성진 아리후쿠 온센 이끼마스 말 그대로 온천이고 일본 왔으면 한번 찢어 줘야 되는 거 아니겠는겨 맞다 아이가 그래서 지금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역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한 시간 정도 가면은 아리후쿠 온센이 있는데 하마다에서 가는 거는 하루에 3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른 어느 쪽에 따라간데 방금 찾아보니까 1번 아리후쿠 이거 타고 갑니다 이거 저기 있거든요 1번이 저기서 탄답니다 제가 출발은 하마다에서 해서 그렇지 히로시마에서도 갈 수 있고 마츠에 거기서도 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히로시마를 많이 가시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히로시마에서 버스로 갈 수 있으니까 그 편을 이용해 보는 게 좋을 거 같네요 네 아 아 이 차가 이 차였나 전시민 엥? 선생님 선생님 아리후쿠 온센 익히로시마스 아 아 아 아 아 아리후쿠 온센 네 온센 네 버스가 엄청 작네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나 하긴 오늘 평일이니까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더 없을 수도 있겠나 와우 전시민 이리와 다른mana 일찍 얼마나 많나요? 100ỏi 잔 돈을 사비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와 왔다 큰일 나네 그늘이 하나도 없네 숙소에 일단 짐 맡기고 온천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루시아라는 곳에 묵으려고 하는데 와우 걸어서 7분 30도 가보도록 합시다 아유 정말 근데 첫인상은 전혀 온천물같이 안생겼다 그냥 일반 동네 같은데요 야 이 우체통 봐라 너무 귀여운 뽀짝한 거 아이가 와 진짜 아무도 없네 기척이 없어 기척이 가는 길에 설명하자면 1350년 됐다고 하거든요 에도시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제가 지금 갈 곳은 350년 묵은 루칸이라는데 이력이 어마무시하지요 도쿄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온천이라고 하네요 제일 서쪽에 있다고 했나? 아무튼 그럴걸 오 이야 이제야 좀 온천마을 같기 시작하는데 오 아리 후쿠 온센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진짜 작아 진짜 눈에 보이는 게 닿을 수도 거미줄 봐라 거미줄 관리는 살짝 좀 안된 느낌이 들지만 건물이 되게 이뻐요 봐봐 이런 식이거든 그냥 일반 가정집이랑 온천이랑 섞여 있는 것 같거든요 주차장도 군데군데 있고 근데 내 숙소는 어디 있는 겸 어? 안 들어가고 있었네 아이씨 반대로 가고 있었어 야 도착했다 여기에요 이게 생긴 지는 230년 됐지만 한 2년 전인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싹 새로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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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안에 이렇게 생겼거든요 소주랑 이런 것들 다 공짜로 먹을 수 있어요 무제한임 개꿀이지 않나 저 사케가 다 공짜랄까? 무제한으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아 물도 있네 네 물도 있고 앞에 과자도 있고 요리도 간단하게지만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기념품도 막 팔고 있고요 차 종류를 많이 파시네요 화장품도 팔고 있고 샴푸 컨디셔너 아 이건 아마 어메니티로 놨는데 마음에 들면 여기서 사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약간 좀 큰일 난 게 내가 저녁은 모르겠는데 아침을 여기 와서 신청을 하려고 했거든요 당일 예약은 안 된답니다 추천받을 레스토랑이 있어가지고 글로벌까지는 생각 중인데 이거를 안 마셔볼 수가 없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번 마셔볼게요 에? 어떻게 하는 거지? 실무센 이거 어떻게 하는지? 프리리츠다 하이 아아 꽤 치킨을 넣으세요 아이씨 감사합니다 향이 부드러운 게 전투타이 알코올 향이 삭 감들면서 되게 부드럽고 맛있네 사신 너무 많이 떴는데 아무튼 향이 보리차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되게 목넘김이 부드러운데 얘는 약간 칼칼해 이거 네 개 중에 이게 제일 사케의 정석 같고 얘는 얘 조금 강한 버전 그리고 얘는 쎈데 톡 쏘는 맛이 있고 얘가 제일 약함 얘가 제일 약했습니다 음 고지유니 오 메시아가리 쿠다사이 야 이거야말로 최고의 대사 아이가 시간대 이 뼈에 오프로가 붙어있고 이게 온전하지 않지만 유니트버스 토이레와 오프로 윗가타는 여기 온전한 곳에 온전한 곳에 방이 생각보다 겁나 좋은데 다른 각도로 보면 이런 느낌? 야 죽인다 혼자 쓰기에는 너무 과분한 방이다 업그레이드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돈 내산이긴 하지만 1박이긴 하지만 이따가 가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더워가지고 밖에 나갈 엄두가 안난다 조금만 조금만 더 쉬다가 나가려고 이거 자동이 아니구나 청소하고 있을만가 오프로 공실 여자칸? 저기 남자칸 이거 들어갈때는 공실에서 이렇게 사용중 바꿔서 들어가면 되고 어우 남은 엠씨 하이하이 대충 이런 느낌 우와 모욕탕이네 모욕탕 하하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 산속뷰를 보면서 목욕한 사발이 때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 음 야 이거 봐라 미쳤다 바케스 바케스 하하 쓰고 나서는 이렇게 다시 공실로 이거는 아 여기 다 똑같네 우와 오 오 우와 뭔가 여기가 더 낭만적일 수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모욕하는게야 내용은 다 똑같은데 야 물도 있네 여러 명이서 쓸 수 있느냐 아니냐의 그런 차이인 것 같거든요 우와 우와 오 하 세상에 야 용 있네 용 이 건너편이 이제 남탕이고 이 건너편이 이제 남탕이고 미쳤다 짜잔 이런 느낌이랍니다 멋있다 야 어째 대중탕이 더 간지나는 것 같네 혼자 있는 것보다 여기 딱 있는게 더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어우 뜨거워 좋다 확실히 이제 해질 때 다 되니까 그나마 선선하긴 하네 와 짜잔 이제 이 길 쭉 따라서 아까 그 갔던 데 있다 이거 거기 가서 구경하고 그러고 보니 라이트가 없는데 라이트가 없어 라이트가 밤에 올 때 겁나 무섭겠는데 저녁이 어떻게 오냐 나 하 네 여기서부터 다시 아리우쿠 온천마을 둘러봤는데요 그렇게 넓지는 않아 쓱 둘러보면은 한 30분 만에 다 볼 수 있고 여기서 유명한 모욕탕 3개가 있습니다 야요이유 고젠유 사츠키유가 있어요 셋 다 온천물 끌어쓰고 있는데 분위기가 각자 다르다 보니까 현지 분들은 그때그때 기분대로 골라서 모욕하시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던데 암튼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제가 갔던 날이 겁나 비수기였어서 그런가 아 7,8월에는 운영을 안 한다고 오늘 왜 이렇게 쉬는 날이 많은 거야 주변에 카페, 바, 레스토랑 있긴 한데 한 개씩 있어요 선택지가 없던 소리죠 여기서 전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고요 아 9시 반까지네 야 그냥 늦게까지 하시는구나 가격대는 좀 높은 편이더라고요 1200엔 1300 링고 주어스 링고 주어스 링고 주어스 제가 사심된 카르파쵸 두개 하나 네 екlar 카르파초 탈퇴원 엑 ise 상빠닥 도심 이걸로 양이 안ז을 것 같은데 잠시만 카르파초 생선이 꼬들꼬들 하이 쫄깃쫄깃은 식감이 초박하고 아 얘는 좀 양 많아 보이네 이게 워낙 작아서 그런가 암튼 면이 살짝 덜 익은 것 같은데? 원래 이런 거 저는 꼬들맨 좋아해가지고 괜찮은데 이거 불쌰다 약간 쫄깃쫄깃 살짝 비릿하면서도 짜파게티 태웠을 때 나는 맛이다 이거 살짝 그만 난다 약간 호불호 많이 달릴 것 같은데 그런 맛입니다 저는 고쪼 워낙 잘 먹으니까 일생을幸せにします 교랜 나 지금 本当の友達が 出来ますように 아야노さん 出来ましたか? 元気に過ごせますように 오시나さん お元気ですか? 皆の願いが たくさんありますね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여기는 지나가는 길에 아니 근데 지나가는 길에 오기에는 너무 산속에 박혀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마다를 가 하마다에서 놀다가 렌트를 해서 일로 오는 거야 그러는 게 낫겠네 시골이니까 조금 교통편이 많이 아쉽긴 아쉽다 짜잔 점점 이뻐지는데 네 이제 해가 점점 져가기 시작하니까 주변의 조명도 이렇게 밝아지고 엄청 분위기 있게 변하더라구요 뭔가 조명이 빨가니까 홍콩 분위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단정하면서도 포인트로 화려한 이 빨간 조명이 되게 좀 이쁘게 보이더라구요 밤까지 존버한 보람이 있네 밤까지 존버한 보람이 있네 되게 아기자기하게 촌스럽지도 않고 그 레트로랑 옛날 시대가 잘 어우러진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밤 풍경 다 찍었으니까 가가지고 온천 한 사발이 때리면은 마무리 딱 깔끔하게 좋을 것 같네요 이야 미쳤다 길 돌아방스네 카메라에서 더 어둡게 나오네 조금 조금 밝은데 공포 그 잡채네 여러분 하하하하 죽인다 하루살이 파티 야 여기 여기 야 여기를 5분 정도를 걸어야 되거든요 살아서 갈 수 있길 야 진짜 너무 무서운데 근데 생각보다 별은 안 보인다 무서워 암흑천지야 짜잔 유카타로 갈아입었습니다 유카타 갈아입은 기념으로 축하 공연 한 사발이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시작 어머 밤 되니까 더 로맨틱해졌어요 들어갑니다 오 아니 영상 보니까 이거 많이 하더라구요 야 미쳤네 이맛에 로칸 오는구나 솔직히 저는 숙폭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냥 어딘가에서 자도 제일 싼데 가성비 이런 거 엄청 따졌었는데 오늘부로 그 기준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하 너무 좋네 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런 데 좀 자주 올 수 있도록 해야겠다 아니 그것보다 너무 안 뜨거워서 좋아요 발끝 닿이자마자 그대로 이제 슬라임처럼 들어올 수 있는 온도라 가지고 기분 좋은 온도 사람 체온이랑 비슷한 거 같아요 지금 너 딱 내 시선에서 지금 바깥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좋다 하 오늘 날씨도 장난이구만 하 진화 마요네즈랑 샐러드 맛있겠다 아침 뭐 그거 다 필요 없다 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고 내가 먹는 이 한 끼가 맛있으면 열차 반찬 부럽지 않다 온천은 료카는 어딜 가나 있다 다음에 먹으면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먹으려고 제이어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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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괜찮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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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물 또 이렇게 들어주십니다 어디에? 여기에서 걸어갈거에요 걸어갈거에요? 어디까지? 버스테까지... 보내줘요? 괜찮아요? 좀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뭐야? 이렇게까지... 갑자기 울탈탈해집니다 걸어서 15분... 10분 15분 걸리는데 차 타는 5분도 안 걸릴거에요 룰무 요단에 적혀 없는데 예예예 이렇게 들어주시다니? 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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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좋은 하루를 보내고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술도 엄청 공짜니까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고맙습니다